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33% 최대 마이너스 39%까지 폭락 중에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세대규모 7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250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을 2012년 이용정률은 243% 검폐율은 20%입니다 주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옆에 대구역이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4천2백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3억 3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3억 9천에서 4억 5천 전세호가는 2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2억대에서 6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0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 용전율은 516% 검폐율은 64%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달성공원역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대 후반 5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었고 7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복 강화되면서 4억 6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호가는 실거래 가격보다도 저렴한 4억 4천만원 최고 매도호가는 6억입니다 현재 전세호가는 3억이고요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5억대에서 6억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주변 단지 대비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774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인일은 2019년 용전율은 248% 검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수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담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5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14억 천만원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납법 강화되면서 9억 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우가는 9억 5천에서 15억 5천 전세우가는 4억 천에서 6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5억대 중반 많게는 11억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수목원 제일풍경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8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정부 982세대 고층은 21층 사용승인율은 2018년 용적률은 207% 검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호수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입지로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3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납법 강화되면서 3억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3억 최고 매도우가는 4억 천만원입니다 전세우가는 2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3억대 중반으로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 화성파크 드림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정부 1202세대 고층은 40층 사용승인율은 2017년 용적률은 651% 검폐율은 79%입니다 도상으로 바로 옆에 천회에 끼고 있는 입지로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5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7억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바닥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4억 7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실거래 가격보다도 현재 매도우가가 더 저렴한 상황 4억 5천에서 5억 5천 전세우가는 3억에서 3억 5천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2억대 중반에서 6억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상위권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